한국 배우 장백지가 심한 욕설과 불량한 태도로 영화 촬영 도중 강제 하차됐습니다. 중국 신화 연예에 따르면 장백지가 영화 촬영장에서 동료들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이에 따라 영화 제작사 찰나스타그룹은 장백지를 출연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제작자 샹화창 씨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백지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다시는 캐스팅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장백지가 이같이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얼마 전 이혼한 사정봉이 옛날 연인이었던 가수 왕페이와 재결합하기로 한 소식에 장백지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백지에 대한 고설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타이완의 한 매체에 따르면 홍콩 배우 유덕화 역시 장백지의 안하무인적인 태도에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3년 영화 대청류 촬영 당시 유덕화가 공중에 와이어로 매달려 있던 순간 장백지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수다를 떠는 바람에 NG가 났고 평소 사람 좋기로 소문난 유덕화가 장백지 태도에 화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배우 이태임 씨가 함께 출연했던 예원 씨에게 심한 욕설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아무리 스타여도 사람끼리 지켜야 할 예의는 있겠죠. 중국 돋보기였습니다. 기상캐스터